베벌리 힐즈 안녕하세요 태민입니다 여기는 미국에 있는 베벌리 힐즈 꼭대기에 와서 이 별작에서 사진 촬영을 진행 중인데요 또 사진을 위해서 머리도 새롭게 자르고 염색도 하고 옷도 입고 찍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봐도 여전히 답은 없고 마음은 급해져 널 찾고 전화를 걸어봐도 전화를 걸어봐도 여전히 답은 없고 그래도 하얘 내가 이거 한번 빈티지 만들어줄까? 여전히 네 첫째 날 자켓 촬영 현장 이제 촬영이 끝났는데요 아마 내일부터는 뮤직비디오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아마 기존에 있었던 이제 뭐 촬영 방식과는 좀 달리 이제 두 가지의 뮤직비디오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자켓 촬영을 좀 더 이어서 아마 촬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내일 만나요 안녕